안녕하세요. 레드미라주입니다. 본 영상은 지훈테크의 DSLR 미러리스용 짐벌을 구매하신 그리고 고려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즉 지훈테크 DSLR 미러리스용 짐벌의 카메라 장착 그리고 모터 파워 설정 마지막으로 장착과 모터 파워 설정이 완벽하게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영상의 튜토리얼을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세팅과 모터 파워 설정 그리고 확인까지 큰 문제 없이 운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지훈테크 DSLR 미러리스용 짐벌의 세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앞에는 크레인2가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은 과거의 크레인1부터 V2 플러스 크레인2 위랩 최신 크레인3 랩까지 모두 다 동일합니다. 우선은 카메라와 짐벌을 장착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을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롤축을 잡아주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롤축이 필요가 없고 여기 위아래 틸트축만 세팅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롤축을 딱 잡아주시고 첫 번째로는 지금 위에 있는 노브를 움직여서 짐벌이 하늘을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뒤로 쏠려버리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짐벌 위쪽을 움직여서 하늘을 보게끔 손을 놔도 좀만 더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세요. 그러면 중간에 제품이 꺼져버립니다. 이제 조여주세요. 그 다음은 정면입니다. 아직도 롤축은 잡아주세요. 정면. 그런데 뒤로 쏠리죠. 왜냐하면 뒤에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럼 앞으로 움직여야겠죠. 이 부분을 풀어서 앞으로 조금만 움직여주겠습니다. 너무 많이 움직였네요. 조금만. 네. 끝났어요. 이렇게 손을 놔도 수평을 보면 두 번째 세팅이 끝난 겁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롤축이에요. 수평이죠. 뒤에 보시면 노브가 있어요. 이 노브를 우선 풀어주세요. 보세요. 지금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버리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쪽으로 카메라를 위치를 이동시켜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수평이 맞고 롤축. 세 번째 세팅이 완료가 된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패닝축입니다. 패닝축은 짐벌을 들고서 몸에다가 붙이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노브를 풀고 자, 이 축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축이 이렇게 올라오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도 안 됩니다. 딱 이렇게 일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기에 있는 축을 움직여서 자, 아직도 올라오죠. 더 뒤로 빼주세요. 어때요?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완벽하게 일자가 되었죠. 이러면은 세팅이 끝난 겁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이 윗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만 이렇게 일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지윤테크 짐벌의 마지막 네 번째 세팅입니다. 자, 짐벌의 전원을 켰습니다. 그 다음은 모터 파워 설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터 파워 설정에서 조금 오해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모터 파워 설정은 로우, 미디엄, 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하이로 한다고 짐벌에 그리고 스테빌라이징에 좋은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모터 파워 설정이란 건 여러분이 장착한 카메라와 렌즈의 무게를 설정하는 거예요. 모터 파워가 세다고 더 흔들림이 억제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5D Mark III, 2470 또는 제가 즐겨 사용하는 파나소닉 S1과 2405처럼 무거운 렌즈를 장착한다면 모터 파워는 하이로 돼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로우로 했다. 그러면 너무 카메라가 무거운데 모터 파워는 약하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이 흔들리거나 짐벌이 부르르르 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착한 카메라와 렌즈에 맞는 모터 파워 설정을 상황에 따라서 바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짐벌을 총 4번 완벽하게 세팅을 했는지 그리고 모터 파워를 완벽하게 설정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짐벌을 로우 앵글로 위치시켜 보세요. 문제 없죠? 만약에 이렇게 로우 앵글로 했을 때 짐벌이 부르르르 떨리거나 어떤 이상 증상이 보이거나 아니면 꺼진다면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짐벌을 세팅하는 4번 중에 실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터 파워 설정이에요. 카메라가 무거운데 모터 파워 설정이 로우로 되어 있거나 그리고 마지막은 맞습니다. 지훈테크도 기계예요. 고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희 유쾌한 생각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꼭 이 영상을 보시고 완벽하게 설정을 4번 하시고 카메라와 렌즈에 맞는 모터 파워 설정을 설정하신 다음에 테스트 후에 멋진 영상을 촬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영상이 지훈테크의 DSLR, 미러리스, 위빌랩, 크레인3랩, 크레인2, 크레인V2 플러스 그리고 그 이후에 짐벌을 고려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본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